현대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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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머쓱하네 현대백화점 앞에 신촌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 와있고요 오늘 이렇게 와있는거는 이유는 설명해주시죠 그쵸 오늘 짱구카페가 오늘 오픈하는 날인거죠? 오픈 날입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서 짱구랑 파워레임저랑 협업했다고 그랬거든요 오픈 시간에 맞춰서 저희는 신촌 현대백화점에 왔고 지금 들어가야되요 지금 여기 왔어요 저희는 왔어요 왔어요 왔고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찍을 수 있고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빨리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볼까요? 갑시다 이렇게 찍으면은 사진을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그렇게 사진을 해서 저희가 찍은 사진을 픽하고 확인 인증번호 화면 터치 응 8 8 8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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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9 8 9 10 10 10 11 10 11 11 11 12 12 11 12 12 12 어? 얘는 뒷면이 뭘까요? 우와! 아아 아아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있어서 뭘 해야할까요? 일단 저는 철수소다 철수소다랑 짱구쇼코 저는 솔직히 맹구 먹고 싶거든요 맹구구구네? 네 주문할게요 음료 중에 애니멀짱구쇼코랑 다이너로 철수소다랑 그리고 네 철수소다 그리고 맹구구린이요 세개 애니멀짱구 도넛 딸기맛 저거 하나랑요 짱구 도넛 하나요? 네네 하나랑 삼각김밥도 하나 주세요 하나요? 네 아 하시는거 없으시고요? 네네 요렇게 어제랑 수업만 가능한데 철거하겠습니다 저희 도넛하고 삼각김밥을 매장에서 드시고 가시는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네 추가로도 하시는거 없으신거 맞으세요? 네 없어요 네 메뉴 확인해주시고 맞으시면 34,000원 특전을 조금 받았어요 특전을 받아서 특전을 받아서 유리 배치 받았어요 어 맞아요 유리 너무 귀엽다 그 다음에 요렇게 영수증 하나당 스크래치 복권을 주거든요 스크래치 복권을 주거든요 스크래치 복권을 주거든요 여기 긁어보는 영수증 하나당이라서 아마 나눠 결제가 안되는거 같아요 이렇게 드럽게 어 괜찮아 요렇게 스크래쳐 카드 100% 당첨 저희는 렌티큘러 엽서를 구매했습니다 움직이는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눕혔다가 레인저로 눕혔다가 레인저 이런 렌티큘러 엽서 하나는 얼마였더라? 1500원이었나요? 맞아요 아니다 3500원 아까 1500원이 리무버블 스티커가 1500원 리무버블 스티커는 1500원인데 안샀고 니게든게 귀여운거 네 3500원 조금 비싸요 부츠가 저렴하신 워낙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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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카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음식 나오면 그거 보여드릴게요 짠 몇 등일까 4등이겠지 배치 스티커 역시 4등이로구나 4등이 배치 스티커였군요 요렇게 배치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이런거 나왔어요 초코맛 초코맛 처음엔 그린 녹차 아 어떡해 아까워서 먹기가 힘들어요 네 너무 귀엽죠 딸기 도넛 짱구 딸기 도넛 여기 겉에 짱구 초콜릿인가 먹을 수 있나 한번 시도해봐요 일단 한번 시도해봅시다 초콜릿인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형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삼각김밥 짱구 삼각김밥 요게 찍어먹을 수 있는 소스가 있어요 마요네즈도 같이 해놓네요 네 청양마요 흑양마요 흑양마요 흑양마요인거 고추가 보여요 그 다음에 음료를 세잔시키면 이렇게 코스터를 주는데 보미성씨 신영만씨 힌둥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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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건 힌둥이씨 밖에 없어 네 이렇게 코스터를 주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세잔시켜서 세잔 나온 것 같아요 왜요 하고싶은 초콜릿 오 봄보 어 왜 오 으 으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